안녕하십니까 박예스터 채널의 에스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잦은 염색과 탈색으로 인해 상한 머리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 수십 번의 탈색과 염색으로 개털 머릿결을 갖고 있지만 쉬운 꿀팁으로 찰랑이는 머릿결로 되돌려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박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박기자 지금 이것은 유튜버 개털 모 씨입니다 박기자 네 죄송합니다 현재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박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개털 유튜버 박모 씨 집인데요 수건과 드라이기가 집안 곳곳에 놓여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박모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개털머리입니다 네 일단 취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 상태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제 머리 상태를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엄청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보면 손가락이 내려가지 않는 이 정도의 푸석푸석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머리 뿌리가 조금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염색을 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염색하기 전에 이 영상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취지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뒷자루 같은 머릿결을 소유하고 계시는군요 쉬운 방법으로 머릿결을 좋게 만드는 팁이 있으시다던데 네 정말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별거 아닌 방법인데요 돈이 하나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먼저 이제 우리 머리에는 큐티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약간 생선 비닐처럼 생겼는데 그 큐티클 안으로 트리트먼트를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인데요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전문가의 설명과 뭐 방법은 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머리에 샴푸를 해줘야겠죠? 네 머리에 물을 적셔둘게요 옷에 물이 묻을 것 같아서 제가 옷을 홀딱 벗고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비닐을 이렇게 쓰고 촬영을 해줄게요 자 이제 샴푸를 하면 이렇게 물기가 떨어지잖아요 물기를 최대한 이렇게 쭉 짜주고 집에 이런 트리트먼트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짜준 다음에 머리에다가 도포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묻어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줘요 이렇게 싹싹싹싹 그러면 이제 큐티클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안으로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가시나? 이렇게 쓱쓱쓱 머리를 위로 올리면서 트리트먼트를 큐티클 안으로 다 넣어줬다면 큐티클을 다시 이렇게 닫아줘야겠죠? 그래서 머리를 다시 밑으로 이렇게 쓸어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리트먼트가 큐티클 안에 들어가겠죠? 오 쓸데없이 머리카락의 원리를 생각하셨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샴푸를 먼저 하고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도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머리를 묶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릴 필요 없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헤어캡이 있으시다면 헤어캡을 쓰셔도 좋고 만약에 헤어캡이 없다 하시면 그냥 이 수건에다가 따뜻한 물을 적셔서 꾹 짜준 다음에 머리 위에다가 올려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근데 왜 헤어 트리트먼트를 머리 전체에 도포하지 않으시는 거죠?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헤어 트리트먼트를 머리 전체에 도포하면 너무 이렇게 뿌리부터 가라앉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래쪽이 많이 상했으니까 아래쪽에만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뿌리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 트리트먼트가 아래로 싹 스며들면서 꼭 위에도 이렇게 트리트먼트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도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머리를 다시 감을 때도 손으로 쓸어주면 훨씬 더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도 방지하고 꼬인 머리카락도 풀어주니까 이렇게 빗질도 한 번씩 해주시면 더 좋아요 네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해줬으면 감아줄게요 보이시나요? 제 머릿결? 따라란 그리고 여러분 수건 이렇게 호텔 수건처럼 말아 놓으시면 기분이 참 좋아요 머리 말릴 때도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이죠? 머리를 말리실 때도 이렇게 말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리게 되면 머리가 붕붕 뜨면서 엉키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큐티클이 위로 이렇게 싹싹싹싹 벌어지면서 큐티클이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말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말리시면 팔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네 팔이 아프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팔 아픈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고통스러운 생각들 있잖아요 자기 전에 생각나는 입을 발차게 할 나의 그런 과거의 행동들 나의 잘못들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말리시다 보면 그 고통이 이제 팔에서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팔이 안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말리다 보면 이렇게 정수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빨리 마르는데 이 머리 안쪽은 잘 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섹션을 나눠줘요 이 안쪽 머리를 네 이런 식으로 말려줍니다 머리를 안 말리고 그대로 두면 다시 개털머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드라이기는 바람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찬 바람, 미지근한 바람, 뜨거운 바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살짝 이렇게 말려주다가 반 정도 마르면 차가운 바람이랑 미지근한 바람 섞어서 말려줘요 계속해서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주게 되면 머릿결이 더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 온도도 조절을 해가면서 말려줍니다 짠! 자 이렇게 머리를 다 말려줬는데요 아까보다 훨씬 더 머리가 부드럽고 네 많이 차분해졌죠 빗질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헤어 에센스까지 발라주면 더 머릿결이 찰랑찰랑해지겠죠? 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전후 영상을 보니 꽤 변화된 모습이 보이네요 평소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개털 박모씨의 다음 염색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찰랑찰랑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